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인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권인도전서 권인도전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서 이 기회는 이 세대의 성전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냐고 만약에 알았다라면 영광이들은 시작할 것 없이 안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에 의미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어주실 것 같다고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한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니 성경을 모으실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이것들에게 누가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또 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후약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놓고 가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놓고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땅입니다. 지시한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자선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축복할 것이며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희한하지 않습니까 땅 하나를 예비해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땅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네 아비가 살던 땅에 머물라 또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이렇게 이 가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한 땅을 예비해놓고 이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의 3대 조상 이 사람들이면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일괄적으로 말씀한 게 적과 꿀이 가난한 땅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왔어요.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70명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냐 애굽에 내려왔어요. 애굽에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에서 내려와가지고 약 43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와요.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난한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이 애굽 광야 가난 이것이 어떤 단순한 이게 설교의 제목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만 꼭 애굽 광야 가난을 하면 사탄이가 얼마나 역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몇 번 경험해보거든요. 이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막 아프고 난리가 나요. 몇 번째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이것이요. 이게 사탄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여러분 모든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패턴은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 아브라함 이상 야고 믿음의 3대 조상에게만 이것이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3대 조상들을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구나. 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우손들이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뭐예요? 애굽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난이요. 모든 목표점이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가난이 뭐냐? 이 가난이 바로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예수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와 그러니까 사탄이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 영적인 이 구원의 이 과정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홀딱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가난은 뭐냐? 이것이 예수안이란 말이에요. 예수안.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것이 예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히브리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예수로 말면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그러면 가죽옷을 입히려면 뭔 짐승이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건이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탄에서 우리를 구속할 이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 그런데 그것을 아 이거 그냥 이게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영적으로 뛰어나서 이렇게 해석한 거냐 정강훈 목사님이 해석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으로 심지어는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광야에 걸었을 때 그것을 또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서 건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국 광야 이 가나안은 뭐냐 결국 예수 안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어디 살았냐 애국에 살았어요. 애국에 그래서 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냐 이 바루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바루왕 바루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첫째가 예수 예수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게시를 해줘요. 그러면 예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사단도 있어요. 사단 그래서 사단의 여러 모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울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이 사단의 삶을 사단의 모형을 그려내고 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바루는 뭐냐 이것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인 누구예요? 바로 원수막이란 말이에요. 원수막이 사단이에요. 원수막이 사단. 바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로 예수배는 뭐냐 다 이 예수배 사람은 바루의 노예에요. 바루의 노예 바루의 노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누구를 따랐다 공중권세자 분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공중권세자 분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 모든 인간을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세상의 임금이연 세상의 임금의 통치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 그래서 애굽에는 뭐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저 천국이요. 이 땅에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러면 애굽은 뭐냐?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애굽에 살면서 이 바로왕 바로왕의 통치를 받고 바로의 노예가 돼서 기업이 없는 것처럼 애굽에는 그렇듯이 이 세상에 이 공중권세자분자를 우리는 다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다 노예에요. 노예. 그래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 이 땅에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뭐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최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최후의 부활. 뭐 기업이라는 게 상속자 뭐 이 땅에 뭐 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 바로에 바로 아래 놓여있는 바로의 통치를 받고 바로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최후의 기업은 뭐냐? 최후의 기업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란 말은 이 땅에서는 뭐냐면 그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상속자.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산. 그 다음에 또 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 땅의 무슨 뭐 저기 땅덩어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최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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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느냐? 부활은 해요. 무슨 부활로 하느냐?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고. 아멘. 그래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애굽에는 기업이 없어요. 이걸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을 적나라하게 영적으로 설교를 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사탄이가 안 좋아해요. 교회에 오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고만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정강웅 목사님에 대한 2단 2단 그 한기총에서 하는데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게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일을 하고 또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탄이가 가만히 안 놔둬요.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를 거쳐요. 광야 그럼 광야는 뭐냐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시험과 연단이 시험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 살다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오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거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원리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오는 제약세상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이라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애굽에 붙잡혀 바로에게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시려고 드디어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모세 누구를 보낸다고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 땅에 보내줘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통치 속에서 바로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요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지만 자기 땅이 아니어요 땅이 없어 땅에 기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우리에게는 부활이에요 그 시대는 땅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애굽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의 노예로 사는 사람 바로의 통치를 받고 바로의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최고의 기업이 뭐냐면 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때 승부가 나야 돼요 부활 때 누가 잘 살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판별이 난다고 이게 부활 때예요 이게 부활 때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크게 세웠느냐 뭐가 큰일을 했느냐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크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단일교회로 정규 꾸모예요 제일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적자냐 자꾸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외식적인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것을 좋아하려고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적인 것을 좋아해요 자꾸 외식적인 우리는 결국 그 외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승부점은 어디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부활 때 우리가 성공자가 돼야 돼요 부활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 온다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여러분 성공신화를 그려냈던 김우중 봐요 정권에 맞게 날아가버리잖아요 저는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베트남의 기아대책 제가 이제 이사니까 기아대책 빌드 방문을 했어요 빌드 방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기아대책에서 모든 모금들을 헌금들을 모아서 동남아시나 어려운 지역에 물품들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있어요 지역마다 오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평택도 있고 다 이제 이사들이 다 있는데 그 이사들이 정말로 이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아대책 NGO 단체인데 그 단체들이 정말로 바르게 이 성교비를 쓰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눈물 나요 눈물 나요 베트남 북쪽 하노이 쪽으로 가는데 세상에요 잘 들어봐요 축복은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1년에 베트남이 삼모작을 해 삼모작 몇 모작? 삼모작 삼모작이 뭐냐면 별을 세 번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식이 부족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예전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딱 논을 갈아가지고 별을 심어서 가을에 별을 다 베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겨울에 또 거기다가 다 땅을 갈아 퍼가지고 그거 다 보리를 심잖아요 보리를 보리를 심어요 이제 또 여름에 그 보리를 걷어서 타자 그러잖아요 보리 걷어가지고 보리 걷어놓고 다시 이제 모를 또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우리는요 1년에 2모작이 해봐야 보리농사 한 번, 쌀농사 한 번인데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보리농사 지는 거 봤어요? 지금 별로 안 지어요 보리밥도 하도 보리밥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어 보리 싫어하잖아 근데 그게 진짠데 요즘에는요 벼 베고 나면 노는 데가 많아요 지금 보리 안 심은 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쌀이 넘쳐나버려요 또요 베트남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수들이 많아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숲속에 들어갔더니 이게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기에 여기가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요 여기가 방 이렇게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는 뱀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띄워놓은 거예요 뱀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돼지들을 다 키워 뱀하고 돼지는 천적이거든 돼지가 다 잡은 방법으로 해요 돼지는 비계가 두고 가지고 뱀이 깨물어도 독에 안 들어간대 그게 삶의 지혜인데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여기 들어와요 그냥 주머니에다가 막 초콜릿 사탕 샤떡 사가지고 거기 방문해서 애들이 코추 다 내밀고 요만한 애들이 옷이 없으니까 그냥 뛰어댕겨 돼지하고 같이 굴러요 개하고 애하고 돼지하고 셋이 또 소하고 넷이 같이 굴러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통하지도 않은데 그냥 기도해 준다고요 안수기도 해 주고 이거 사탕해 주면 애들이 그냥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게 더 달라고요 우리는 사탕 줘도 안 먹잖아 당뇨 걸린다고 나도 사탕 안 먹어 입에 돼지도 않아 그런데요 한 가정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집도 아니야 이런 집도 아니야 이렇게요 군용 천막 이렇게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군대 가면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 항로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를 이렇게 공중에다 놔 놓고 밑에다 이렇게 불 때잖아요 달아놓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군용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요 엄마가 누워있고 애는 셋이야 우리가 전기밥솥을 사다 줬는데요 전기밥솥을 쓸 수가 없어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 삶은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는 넘쳐나잖아 지금 음식 쓰레기가요 넘쳐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아멘이요 참 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참 내가 뭔 설교 달라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지금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아대책 가가지고 정말로 기아대책에서 하는데 초등학교를 기아대책에서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요 그때 사모님들이라고 목사님들하고 한 20명 갔던 것 같아요 이사들 그래서 가서 점심시간에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못 먹으니까 뭘 하느냐면 거의 볶아서 많이 해요 기름을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쉬니까 기름에다가 볶음밥을 하는데 그냥 야채 넣고요 그다닥 닭을 닭닭닭 잘라가지고 큰 솥에다가 했는데 애들이요 줄을 내면 쫙 썼잖아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남자들은 그게 줄 세워서 애들 줄 세워가지고 빵 나눠주는 거 하고 사모님들은 거기서 밥을 퍼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만한 접시 동그라만 접시에다가 밥을 이렇게 퍼주는데 보니까 신발이 없이 맨발로 뛰어댕긴 애들이 있어요 그게 베트남에는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고무나무가 있거든요 고무나무 나무에서 고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고무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침대 하는 거 있잖아요 매트리스 그거 생고무 그런 걸 만들어서 파는 나라인데 세상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맨발로 뛰어댕긴 애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다리가 없어 이 발목이 왜 그러냐면 탐피 주셔서 그걸 판다고 베트남 전쟁 때 아직도 수만 개의 지뢰가 묻혀있대요 그 탐피 주서로 산에 올라갔다가 지뢰 밟아가지고 발목만 절단되는 그 저기 있어요 지뢰가 발목만 날려버리는 거야 참 전쟁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다리가 없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줄을 세워놓고 주는데 빵을 하나 줬더니요 애가 빵을 하나 안 받는데 그 왜 그랬더니 투 두 개 달래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서 통해 쟤는 집에 가면 동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더 줬더니 더 주고 나서 이제 빵 다 나눠주고 밥을 푸는 거 보니까 애들이 요 밥을 상상이 있어요 우리는 밥 조금만 먹으려고 난리잖아요 나도 밥그릇을 조금만 달라고 그랬나 조금만 달라고 밥 조금만 달라고 배 나와서 죽겠다고 숨질이 아프다고 배가 나오니까 우리는 몸이 이렇게 부는 스타일이 아니고 말라있는 스타일인데 배가 나오니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음식을 줄이려고 했는데 걔들은요 막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반은 먹고 절반은 집에 가서 엄마랑 애기 준다는 거야 우리 감사해야 돼 감사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거리 가서 여름 성경을 해보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 거기는 그냥 왜 그러냐면 막 연필 주고 크레파스 주니까 성교사들이 가져가서 여름 성경을 해요 성교사들 우리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막 지금 학용품들 안 쓰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한번 동남아시아 가려고 태국이나 우리는 아주 꼴짝에 가요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빌드 방문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아 대책은요 빵과 복음을 같이 가져가 유일하게 NGO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기아 대책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NGO 단체들은 그냥 인도주의적이에요 그거는요 이슬람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돈만 부어주면 돼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그거 다 물자 주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 이거를 우리 한국 기아 대책의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든 거야 아주 귀한 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있어 거기는 이사들이 전국적으로 이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 아주 애들이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몰라 우리 애들은 안 오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주일학교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애들 교육에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중국에는 지금 일가정에 일자녀밖에 안 낳잖아요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극성맞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 낳으니까 애들 때문에 교육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아 대책에 우리가 지금 뭐냐 풀리면 이제 가려고 지난번에 장로님이 문방구 하다가 문방구 그만둔 걸 우리가 다 사놨어요 막 누렇게 뜨는 막 뜬 뜬 그 뭐 저기 저기 있잖아 그 그림 그리는 거 그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어 스케치북 옛날 거라 다 잊어버렸네 스케치북 크레파스 막 연필 자들 사놨어요 그거 이제 바리바리 쌓고 가서 이제 그거 가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데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내려고 하면 그거는 걸려요 20세가 넘으면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가 나오는 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저 숲속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물도 파주고 송아지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서 가난한 땅에 데리고 나가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 아멘 그런데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냈더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을 그러니까 바로 뭐냐 모세 이 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사단의 손하기에서 공중건세자 문자 마귀의 손하기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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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토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깨달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모세는 그리토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대역이요 대역 그래서 모세는요 알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장차 오실 그리토의 대역인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보내심을 받고 애국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이제 외쳐요 경고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면 얼마나 좋아? 안 들어요 보세요 이 땅의 죄악으로 죄악으로 이 아담과 하하가 타락을 해서 이제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이 백성들을 다 딱 틀어지고 자기 노예로 안 풀어주잖아요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에요 바로가 안 풀어주죠 절대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 이름을 들고 전도를 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과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일당을 줘서 데리고 온다고만 와서 데리고 올 수 있죠 일당 주면 일당 줘서 데리고 오면 얼마나 편해요 까이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서울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총동원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한 천명가량 전도가 되고 몇백명이 전도가 돼 그럼 남는 선거는 몇 명이 되냐 10%도 안 남아요 뭘 준다 지인들을 통해서 다 천두를 해도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이게 원수막이 사탄이가 딱 들어주고 안 나주는 거예요 안 나죠 그러니까 이설교를 하면 그렇게 사탄이가 싫어하는 거야 이 비밀을 까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국당에다 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전도를 하면 강팍에서 왕강이 거부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퍼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죄악 세상에서 애국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때려 붓는단 말이에요 재앙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것이 한민족 이스라엘기만 국한대행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과정이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 피해 재앙이에요 피해 재앙 사람은 밀어내서요 꼭 피를 봐야 정신을 차려요 피를 봐야지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위험한 말씀인데 어떤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해도 듣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가족 중에 어차피 지옥할 사람을 한 사람을 날려버려요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말인데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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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기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애굽의 장자를 그래서 첫 번째가 피해장인데 이게 다 그것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고집을 피우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읽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피를 본다는 것이 자 피봤다 그러잖아요 피봤다가 아이고 내가 그 손 잘못됐다가 그 뭐예요 주식의 잘못 주식의 손을 잘못됐다가 아 그냥 피봤다 그러잖아요 피봤다고 우리는 손해봤다는 것을 피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피와 같거든 생명과 같거든 이게 피는 생명이거든 아 피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크게 손해봤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는 정말 피를 보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피를 보고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손해보고 나온 사람이 나요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질병으로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피해장이에요 피해장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물질을 쳐버려요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래서 참 이 부모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할 때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피를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막 골병이 들고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이게 작살이 나야 피를 봐야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는요 파리재앙이에요 파리재앙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모세야 모세야 애국으로 가서 네 백성 구원해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내가 가면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고 바로한테 보내주면 아 그러면요 순종해서 갔으면 뭐예요 형통해야 되잖아 아이고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 수원에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세웠으니까 얼마나 기특해 기특해 안 기특해 아이고 기특하다 야 30대도 못하고 40대도 못하는데 너는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밀어줘야 되잖아요 개뿔 뭘 마귀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마귀가 원수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게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게 아이고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니까 그냥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 참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영적인 거예요 보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고배 430명 사놨어 그러면 생각해 봐 430년 동안 땅 한 평을 샀어요 뭘 했어요 어? 그러면 나간다 그럴 때 야 니들 43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나가서 편히 살아 이것이 인간적인 거잖아요 어? 이것이 인간적이잖아 사람이라면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아니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애국에서 나오는 것이 나라를 국적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적을 바꾼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통치자를 바꾸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쉽게 놔줘요 아니 여기다가 잡아놓으면 430년 동안 잘 부려먹었잖아요 앞으로도 여기다 잡아놓으면 노예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데 왜 내주냔 말이에요 왜 내주냔 말이에요 안 내주죠 딱 통치하고 가져와 다 가져오고 일해 일해야 되고 이렇게 품삭도 안 주고 부려먹기 쉬운 놈들을 왜 내주냔 말이에요 왜 내줘요 마귀가 왜 내줘요 마귀가 이태원에 가라면 이태원 가고 그런데 뭐 하려고 놔주냔 말이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거 이태원에요 진짜로 불쌍하게 거기에 그냥 놀러 갔다가 죽은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을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놀러 갔다가 죽은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요 아이고 마약하고 지금 윤석열이 하고 한동훈이가 지금 퍽퍽 던지잖아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이 얘기 나온다는 건 다 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기 저 롯데 잠실에서 했던 거 그 신학포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서유한 목사 욕한 거 봐 서유한 박사가 아이고 우리 우리 합동 측 교수여 막 분노해서 나하고 가끔 통화 잘해요 지금 그분이 그 저 정강 목사님에 대한 논문 쓸 때 내 것도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러고 논문 한 편을 나한테 주더라고 아 이거 그래가지고 종종 한 10분씩 20분씩 30분씩 통화를 종종 하고 있는데 이야 이런 학자들이 지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저 장신대 교수 지금 합동 총신 그 다음 통합 장신 교수들이 다 나왔잖아 김천원 교수가 통합 측 교수여 그분이 나열하면서 다 했잖아 그게 무슨 이단인하고 그게 무슨 이단이여 그러니까 목사님의 표현에 내 독생자라고 전해놓기를 얘기하잖아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이라는 뜻이거든 외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성경에 독생자라는 뜻은 사실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밑에 그 사무엘이가 죽고 저 애녹이 하나 얻었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얻었냐 말이야 그런데 그 독생자라고 그랬다고 자기를 신경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으로 정제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정권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왜 예배 드리냐 이거야 그것도 이단 사유가 하나 드러났더라 개뿌떡이에요 가해뿌떡이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삼위일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정제하는 건요 삼위일제 하나님을 첫째는 부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것들이 보세요 이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 우리 들어보세요 예수 외에는 신앙 구원이 없어 그런데 지금 WCC, WUA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개들에 대해서는 왜 말 못하냔 말이야 왜 말 못해 한기총에서 이 개 같은 놈들아 한기총이 W에 가입이 돼 있거든 조용기, 김사만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어디여 여기 여기 김 누구요? 김장한 이런 분이 다 WCC 가입돼 있어요 그 어른들이 이 종기한 어른들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 말이야 보세요 만약에 정강훈 목사님이 WCC고 WUA라 그러면 유튜브가 상당수 거짓 뉴스입니다 왜? 조회수 늘려서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데 왜 그런데 속냐 말이야 보세요 정강훈 목사님이 WCC라 그러면 WUA라 그러면 한기총에서 왜 제명을 하는데? 같은 식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통일교에서 통일교를 절단하는 거 봤어요? 신천지에서 이 이만일을 정지하는 거 봤냔 말이야 자기 식구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그 정강훈 WCC에 대해서 다 내가 다 봤어 다 봤어 한기총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 보니까 W2에게 딱 가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이거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영혼이 WCC 이거 돼 있고 WA 돼 있는데 이거 반드시 이거 탈퇴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WCC나 WA는요 예수 우리도 동정녀 탄생을 부정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 자체를 부인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니까 통일 그냥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WCW예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다 주고 보시라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 합동 측도 그래요 어떤 원로 목사의 은퇴한 목사 한 3마리 4마리가요 WC 가입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 합동 측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합동 총에서 안 받아들였단 말이야 지금 보세요 어쨌든 정강훈 목사 2단이라 그러면 정강훈 목사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 쪽에서 설교 한 번씩 한 사람 다 죽는 거야 같이 우리 청교도에도 그런 놈 많습니다 아이고 20년 전에요 막 와서 이런 말씀들 듣고 나서요 아이고 그냥 나 우리 정강훈 목사님 만났고 나 살았다고만 내가 10년 전에만 더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인간들이요 아이고 빤스 사건 났을 때 대구 서현교에서 빤스 사건 났을 때 다 도망가버리고 말이에요 정치한다가 도망가고 뭘 그래요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의리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정강훈 목사님이 한계총에 들어가서 한계총을 만든 분도 아니고 이 시대적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아 내가 한 교회만을 붙잡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 개 같은 인간들이 말이에요 돈 들은 지들이 다 처먹어버리고 직원들 봉급 하나도 못 줘가지고 몇 달씩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랑 저렇게 해서 돈 가져다가 그 사람들 돈 다 주고 근데 뭔 공급 행령이에요 돈 자체가 없는데 조사해서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재정 바닥이 나와서 아예 정차 상황에서 목사님이 가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구를 제대로 해서 나라 살리는데 예수 한국 보금통일을 해보려고 탁 쪽으로 지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뭔 변호사를 갖다가 임시대표를 갖다 세워놓고 그놈이죠? 그놈은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임시대표는요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임시대표는 뭐냐면 그 사건이 수습이 돼 있을 때 모든 당도 그러잖아요 그걸 수습해 놓고 당대표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계총 대표회장을 세워놓고 나오면 한계총 대표회장 새로운 대표회장이 그때부터 고태를 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시대표는요 임시대표는 고태를 들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황만 정리하는 거고 빨리 수습을 해서 대표회장을 빨리 세우는 일만 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지 누구를 정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유튜브들을 보니까 벌써 나보다 더 빠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정강훈 이단 어떠고 나오고 WCCW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유튜브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다 거짓이요 거짓 나는 합동층의 목사잖아요 목사 우리 교단에서도 몇 마리가 그랬어요 은퇴한 목사들이 몇 마리가 근데 우리 합동층에서 안 받아들였다니까 물론 통합은 이미 돼 있어요 통합 김사만 목사님이 속해 있는 통합 측은 그때 부산총회 부산총회 할 때 그때 대회장을 했었잖아요 김사만 목사는 빼도 박도 못해 그건 WCCW 통합은 이미 넘어갔어 감리교 다 넘어갔어 침례교 다 넘어갔어 김자만이 WCCW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앉았냐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성도들이 미쳤어요 교회만 크게 지어놓으면 다 그리 가버려 그래서 목사님은 기왕지사 할 거 정말 예수 그리토를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거요 3년 전에 우리 집사람 있어 유튜브 나도 다 받아 다 갖고 있어 3년 전에 심화범 목사님하고 같이 토크한 내용이 있어요 한기총회 가보니까 WA 가입이 돼 있더라 이용원이 WCC이 돼 있더라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정말로 서울 고백서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WBU를 하나 만들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구원해 주러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는 다른 데서 만드는 미국 같은 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WCCW는요 왜 우리가 그걸 쫓아가냐 이거예요 정말 건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토크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 있다가 밥 먹고 한번 들어봐요 정강훈이요 WCC 아니에요 W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정강훈 목사가 한기총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청교도 영수훈련이고 뭐고 막 다 갖다 WCC라고 갖다 쳐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니요 내가 다 봤단 말이야 만약에 그런다면 나도 나와버려요 WCC는 배교운동이에요 배교운동 WCC, WKNCC 이거는요 이 KNCC 같은 건 완전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묶어놔버려요 묶어놔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이 세상의 악령으로부터 원수막이 사단으로부터 뭐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잖아요 메시아 기자회견 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입마시면 뭐라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 복의 암을 그 다음에 뭐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암을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토가 바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세상 인구 원수막이 공중권세자문자를 따라서 묶여있고 눈이 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게 풀어져 예수가 그와 같이 모세가 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게 아니고 바로 바루를 치는 거죠 바로 사탕이를 치는 거예요 사탕이를 치는 거예요 사탕이를 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사가 잘 안 되면 파리 날린다고 그러죠 파리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로 날릴 때가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은 물질을 손 낸단 말이에요 파리재앙이에요 파리재앙 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셋째가 이재양이에요 옷 속에 숨어서 피를 빨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녁에 이 잡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찬빛이 많았어요 찬빛 머리 한번 샥 빗으면 이가 막 두두둑 떨어져요 이가 얼마나 통통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손톱으로 이렇게 올려서 죽이면 똑똑 소리가 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재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재양을 해 이재양은 뭐냐면 옷 속에 숨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적 고통을 의미해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로 나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건 고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온역의 재앙이에요 온역은 불치의 병이죠 악성, 종기, 암, 에이즈, 사스, 메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온역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이 사스, 메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계속 옵니다 알 수 없는 병들이 와요 알 수 없는 병들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 출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던 것처럼 마귀의 소나기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박의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 공중에서 때아닌 우박이 떨어져서 성과일이 다 떨어져요 이건 예상치 못한 불이한 사고들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가족들하고 잘 갔다 올게 인사했는데 저녁에 못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이걸 잘 들으란 말이에요 대신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어떤 목사님은 친구가 죽어서 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 우리 정강호 목사님하고 형제를 했던 박영문 장로 그런데요 그 형 광주 박영호 목사는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목사님 공격한지 몰라 박영문 장로 있잖아요 박영문 장로는 김태촌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행동대원을 했어요 깡패야 깡패 깡패 그런데 친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친구가 죽잖아요 사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한단 말이에요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때릴 때도 있고 물질을 대신해서 때릴 때도 있고 가족을 대신해서 때울 때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닌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다시수로 넘어가잖아요 대신해서 재산상 피해를 주잖아요 대신해서 그래서 요나 때문에 대신 피해를 받아요 그 배에 탔던 사람이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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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 여섯 번째가 허감의 재앙이에요 소망이었고 불행하다는 앞이 깜깜하다 보세요 보세요 그 최진실이 죽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만인의 여동생이었잖아요 최진실이 얼마나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 시대는 최진실의 시대예요 돈 명예 다 얻었잖아요 근데 자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은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내가 낭떠러지에 뒤에는 무서운 사자가 쫓아가고 호랑이가 쫓아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낭떠러지요 밑에는 시퍼런 바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허감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허감의 재앙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으로 불타야 돼요 이 절망이 왔다 그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 오면 안 돼요 이건 절망이라고 하는 건 허감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꽉 들어찬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빛이 될까요? 흑암은 흑암이 온 사람은 이것 자체도 불편한 거예요 흑암이 온 사람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이거 대육본을 해보니까 이제 어저께도 예전에는 막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을 막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괄팀장들한테 우리가 제일 밑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총괄팀장 그다음에 총괄국장 대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총괄국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만부장들이 추천을 해서 총괄팀장이 나한테 올리면 내가 이제 간사들한테 야 승인해 줘라 이거 올려라 옛날에는 그냥 다 해줬어요 만부장들은 근데 지금은 만부장들을 그냥 안 올려줍니다 제가 다 만나요 만나서 쭉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게 대육본이 움직이는 걸 그걸 기초적인 교육을 잠깐 한 1, 20분 하고 그리고 총괄팀장한테 이렇게 세우는데 예전에 사람이 없을 때 그냥 막 세워놓으니까 아 얼마나 무질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막 무슨 조직이 막 탄탄하고 막 뭐가 막 잘 된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다 소망만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그 빈둥지 중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대 때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빈둥지 중후군이라는 게 그게 뭐냐 내가요 그냥 이 남 하나 만나가지고 성공 한번 시켜보려고 그냥 막요 공장도 다니고 뭐 또 하고 다 해서 이 사람 이제 법대 졸업시켜가지고 판검사 됐어요 사법고시 다 해가지고 근데 이 새끼가 성공하니까 가정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마누라도 무시하고 돈이나 버릇이 내렸어 뭐 자고 다치를 해 못 배웠다 이거야 이제 나는 방금서 됐으니까 그래가 돈이나 갖다 던져주고 말이야 그래가 이 여자가 뭐예요 너무 허무한 거야 그리고 자식도 잘 키워놨어 자식도요 그렇게 애지둥지 키워놨더니 뭐예요 다시 나 만나서 가버리고 멋이만 만나서 나가버리고 엄마 말은요 개무시하고 자꾸 잔소리만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엄마 대학도 저러면 안 했잖아 대학도 후진대 졸업했잖아 이러고 애들이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살다가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백화점 같은 데 댕기다가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물건 그래서 옛날에 백화점 물건이 없어졌을 때 CCTV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도둑들을 잡잖아요 살짝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지 비싼 것도 아니여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잡아서 조사를 해보면요 부잣집 많은님들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훔칠 때 짜릿한 그 기분 그걸 빈둥지 주궁이라고 그래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가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시를 끊고 예수 없는 삶은 다 공허야 다 공허 계단하심이 남이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절망이 안 오냐 와요 소물소물아 사탄이가 소물소물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미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바빠야 돼 정신이 없이 살아야 돼 힘들어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한때 시험이 들어갔고 우리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20대 총선 끝나고 자기가 졌지 내가 뭔 잘못이 있어 인사도 안 받고 나는 끝까지요 목사님 그 선거에 져가지고 그걸 우리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선거 딱 끝나고 나서 개폐방송을 그때는 다 주도적으로 다 했어요 기자회견할 때도 기자들 다 명함 받아가지고 잠깐 기다리시죠 그래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때 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기자회견까지 다 했어요 저 국민일보 컨벤션센터에서 여의도 다 했어요 윤석철 뭐 목사님 뭐고 다 장경도 목사 다 와서 개폐방송 9시까지 하다가 휙 무너져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랑절기 와서 창고방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터덜터덜하고 콩나물 한 그릇 먹고 올라오고 오재조 총장하고 인형 사무하고 그 다음에 고영일 변호사하고 몇 사람 만나가지고 저쪽에서 콩나물국 한 그릇 먹고 있는데 저 부산 호산낙교에 최홍준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최홍준 목사님 호산낙교에 내가 그때 그분을 모시고 댕겼거든 오산리고 어디고 날 보여 고생한다고 참 고생한다고 최홍준 목사님 소기도 사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정강호 목사님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데 목사님이 좀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좀 찾아서 팔레스 호텔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 했는데 수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러분들 저분들을 해가지고 서정희 권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팔레스 호텔에 가고 나는 최홍준 목사님 고영일 변호사하고 몇 사람이 있었는데 팔레스 도리 가가지고 딱 오시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꺼지라 이거야 다 쳤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선거는 뭐 나 혼자만 했냐고요 우리 다 하겠지 근데 목사님이 너무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너무 속상했던 거야 그래갖고 그 뒤에 왜 목사님이 그랬는가를 다 진의가 밝혀진 바람에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그때는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나도 새가 빠지게 했는데 차도요 얼마나 선거운동을 했냐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경기도당 위원장입니까 지금도 그래가지고 평일날은 새벽에 올라가는데 새벽에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톨게이트를 나왔어요 저쪽에 용인강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저기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돈을 내고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꿈속에서 차가 다닥다닥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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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잠결에 그래서 아 왜 그래요 차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래갖고 순간 눈을 번쩍 뜨더니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가드레일이 없으면 난 죽었어요 가드레일을 운전을 하고 나는 자고 가는 거야 차가 가드레일을 직직직직직직직 긁고 가는 거예요 졸고 가니라고 얼마나 놀래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안 나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도 나 얘기하지 마! 나 이제 끊었어 이제 그만 나갈게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와요 근데 그걸 이길 줄 알아야 돼 아멘이요? 그걸 이길 줄 알아야 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목사님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사방제 이렇게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게 이제 감옥 가기 전에 이거 막 목대에서 죽다가 살아나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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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방제 이렇게 로비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요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그 몸을 해가지고 청와대 교회를 나가신다고 이렇게 또 나가는 거야 날 보더니 내 손을 꼭 잡고는 이제 그만 나와 기도하는 분이니까 아는 거야 이제 그만 나와 나와 그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 그 작은 오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옥슨 걸고 가는데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야 우리 정강 목사님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하다 내가 목회에 세 번 그만두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황순의 미 때문에 말 다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흑암의 재앙이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걸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절망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성경에 보면 열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의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가축의 재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 이게 뭐야?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장자를 때려버려 장자를 그러니까 바로가 놔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인간을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 그거는 자기의 고집이 아니고 원수 마귀 사단에게 자기의 이성을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은 대가여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걸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재앙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당 바로에 선에서 건져내어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다 돌이켜보면 나도 모르게 다 절단 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면 뭐예요? 죄사함은 받고 구원함은 받아 그런데 그 대가는 치러야 돼 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동안 술 먹었던 대가는 치러야 돼 위장병으로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줘요 그것까지는 해결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의 마귀 손에서 건져내어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환란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이 애국 재앙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보내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여튼 전도하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서 하나님이 밖에서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물질, 건강, 자녀, 사업, 가정 등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건져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면요 하나님은 절대 손이 안 부는 분이에요 반드시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라도 두들겨 펴서라도 하나님 나오게 하신다니까 이게 택자 구원이에요 택자 구원 배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막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끈질기게 안 풀어주다가 한 사건 앞에 항복을 하고 마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를 치자 항복을 하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오늘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예요? 애굽에 살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면 애굽은 뭐예요? 바로왕의 통치요 바로의 노예요 그거는 기업이 없어 세상에 마찬가지요 원수막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공중원세자물은 짠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노예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백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누구를 보낸다?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안을 또 하나 보낸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글들을 통해서 원수막이 사단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사탄이가 그냥 안 나져요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하나님이 녹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어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상고할 텐데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바로 죄인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복음에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땅을 예배한 것을 알고 사는 그리고 알고 믿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